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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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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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좀 억울하고 답답하고 슬픔을 하려는데 그냥 원래 남얘기는 있잖아 울기거냐고? 엄청 울었지 난 그냥 죽기싶도까지 놓을걸 다 먹어야지 지금 생각해보면 단스러워 왜 그렇게 강해 보이려고 노력했는지 왜 그렇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왜 이렇게 누군가에게 약한 모습을 보인 이슈가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때 나를 생각하면 되게 안쓰러워 그냥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지 울고 싶으면 그냥 울지 왜 참았지? 그땐 참았어 그냥 다 참았어 왜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는 안그래 이제는 그냥 울고 싶으면 울어 울어 이렇게 울는게 아니라 그냥 울어 갑자기 울고 싶으면 울어라는 말을 내 자신한테 하기도 전에 지금 울고 싶으면 울어 이제는 무늉운수가 안 될까? 울고 싶으면 울고 싶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